덜덜이가 덜덜거리면서 찾아왔다. 이 녀석의 이름은 덜덜이.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녀석은 온몸을 시도 때도 없이 덜덜거린다. 오늘도 덜덜이는 온몸을 덜덜거리면서 잠시 집에 들어왔다가 돌아간다. 덜덜거리는 덜덜이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루팡? 루팡이도 덜덜이는 신기한가보다 왜 저렇게 털고 다니지 생각하는게 분명하다. 3세기가 왔다. 좀 어디 아픈거 같은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냐? 처음엔 덜덜이가 온몸을 덜덜거리길래 무슨 불치평에 걸린줄 알았다. 설마 온몸을 덜덜거리는 저주에 걸렸거나 한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아니었다. 아주 건강하게 덜덜거리면서 다닌걸 보니 아파 보이진 않아 보였다. 먹어라 먹어. 먹어라 먹어야겠더라. 그렇다면 왜 덜덜이는 온몸을 덜덜덜거리는걸까? 최씨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덜덜이가 올 때마다 유심히 관찰을 시작하였다. 밥 먹으면서도 몸을 덜어대는 덜덜이 물도 야무지게 먹네. 애나 물이라도 잘 챙겨먹는다. 그렇게 야무지게 식사를 마친 덜덜이는 다시 사정없이 온몸을 덜덜거리면서 최씨네 집을 떠난다. 진짜 병인데? 야 너 무슨 병이 있냐? 어? 도대체 무슨 저주에 걸렸길래 오몽을 저렇게 덜덜거리는 걸까? 맞아 그냥 그거야. 터넌 거야. 아니라니까. 발자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엄청 심해. 얘들 밥 줘야겠습니다. 우리 삼색이가 처져왔네. 삼색이랑. 도망가는 거 아니야 니들? 야 밥 줄게. 야 삼색아. 루팡. 밥 먹자. 밥 먹자 루팡. 도망가지 마 인마. 뭐야? 니가 그러냐? 아 너야? 신났어? 왜 그려. 애들마다 특징이 있구만. 야옹. 알았어. 먹어줄게 기다려봐. 야 이거. 야 이거 먹자 이거. 자 야 루팡. 자 일단 줄게 이마. 야옹. 야 너도 먹어. 야 어디 아픈가?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주지? 야옹. 야옹. 응? 응? 루팡. 괜찮아 먹어 먹어. 먹어라 인마. 루팡. 응? 너도 배고파? 응? 응? 왜 왜 왜? 자 왜 이렇게 몸을 텄지? 어디 아픈 건가? 그냥 터는 건가? 너 진짜 뭐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너? 밥 먹고 싶어? 야 루팡이 먹었나 해 먹어? 야 루팡 너 쟤드 것 좀 남겨주라. 너는 밥 먹지 말고. 루팡. 자 브레이크 댄스에 치는 애들 줘. 어디 아픈 것 같은데지? 먹으라 먹어 얘들아 난 빠져준다. 먹어 루팡. 유미 쟤 어디 아픈 거 봐. 확실해. 그래? 나 저렇게 떴네 처음 봤어. 뛰면서 너 막 떨면서 가잖아. 그걸 보면 탄다고 할 수 있겠어 유미? 어? 같이 먹네? 어? 둘이 사이 좋은 거 봐. 같이 먹어. 아 저것들 무서워. 아이고 이것들아. 쟤 겁나 희한하게 온다? 이야옹. 이렇게 온다? 확실히 여기 있던 터줏대감들이 사라지니까 다른 애들이 온다. 루팡은 이제 여기서 그냥 사는 거고. 세우 인마 두 번째 주인 됐냐. 얘네 둘은 또 안 싸운다 근데. 어떤 동료란 건가. 쟤도 중성아 돼 있네. 귀 잘린 거 본 게. 누가 시태도한테 궁금하네. 중성아? 네. 루팡이랑. 응. 청취랑. 응. 저거 선배기랑 같이 하고 봐줘. 어? 다시 나갔어. 저녁에 볼 땐 귀엽더만 아치 해먹는 게 인상 더럽네. 저기? 아니 루팡이 쫙 찢어졌던가 봐. 이거? 이거 윙크 아니야 나한테? 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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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 좀 생각해봐. 뭐라고 적을까? 덜덜. 어? 덜덜이? 덜덜이 좋다. 맨날 다리에 덜덜 떤다고 해서 덜덜이만 오셨다고 표현되지. 아 맨날 다리에 털어대서? 야 네 이름은 덜덜이다 이제. 야 덜덜아. 진짜 여기 고양이들은 왜 하나를 특징이냐? 뚜렷하냐? 맛있냐? 많이 먹으라 이것들아. 그렇게 빵빵하게 배를 채운 덜덜이는 다시 덜덜 거리면서 최신의 집을 떠난다. 잘 가라 덜덜아. 어? 가네? 아 덜덜덜. 아유 저기. 아니 우리집이 고양이. 고양이 그냥 집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팡이 착하다. 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흥? 신기하네. 아이고. 많이 먹어라. 아아. 근데 저 이상. 그 마둥이가 와서 맨날 괴롭히던 마. 아흑. 어? 맨날 괴롭혀요 마둥이가. 임마 왜 이렇게 괴롭힌다는 사냐. 여기는 진짜 고양이들 직관하기 딱 좋은 장소이네. 아흑. 어흑. 고양이 직관하기 좋은 장소이네 이리.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났습니다. 과연 덜덜이는 덜덜덜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인지. 덜덜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 나. 여러분. 지금.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위에서 깡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깡 소리가 났어. 뭔가 깨졌을 거야. 야. 아. 아 참깨 너 이 새끼. 아. 아. 그냥. 부딪힌 소리겠지? 야. 그냥 부딪힌 소리겠지? 제발. 야. 왜 이렇게 쿵쾅거려. 뭐 인마. 왜. 뭐. 뭐 인마. 너 뭐. 잠깐만. 너 뭐 했어. 뭐 했어 인마. 이 새끼. 응? 참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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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